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은 없지만서도 재미있지 않아. 가보시다. 요새는 고전이 클래식한 거야. 더해. 중무리로 경상도 민요를 남대에서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 토리가 살아있지, 면나리 토리가. 이런 거. 다리딩다리 단다리디 다리리리리 따라딴 나나야 죽어 후생 가면 난군 먼저 섬길라네 이런 것이 좀 어렵지? 나도야 죽어 후생 가면 이런 거. 쉽지는 않지? 그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민요가 아까 쉬운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만만치 할 거라 그랬어. 한 번 더 따라서 그래, 청추지 말고 오늘은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다시 한 번 더 할게. 상주 한창 공갈모세 시작 상주 한창 공갈모세 연밥 따는 저 큰 나가 연밥 따는 저 큰 나가 연밥 연밥 출밥 내 따 주마 연밥 출밥 내 따 주마 우리 부모 섬겨 주소 우리 부모 젠개 우리 부모 섬겨 주소 우리 부모 우리 부모 문어야 대전복 손에 틀고 친구 집으로 놀러가세 친구 집으로 놀러가세 친구야 벗님 친구야 벗님 간구도 없고 간구도 없고 조각 배만 노란한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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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섬길라네 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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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섬길라네 이 뱀이 저 뱀이 다 심어 놓으니 이 뱀이 저 뱀이 다 심어 놓으니 또한 뱀이가 남었구나 또한 뱀이가 남았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조생 딸이 반달이지 조생 딸이 반달이지 조생 딸이 반달이지 고초로 백た에도 이 집사리만 못하더라 이 집사리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카면 나도야 죽어 후생카면 남구 시집사리 시집사리는 안할라네 시집사리는 안할라네 그렇게 하십니다 쉽지 않죠 이게 근데 멋있어 잘 부리면 나도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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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나도야 죽어 막 흔들어줘야 돼 나도야 죽어 후생카면 경상도 경상도 아주 거기 가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경상도 소리 끝에가 다 그러니까 사보가 지금 원단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걸 잘 돌리면 참 멋있어 난 몇 년 걸렸어 이거 몇 년 oti 드라마 이런데서 드러 unfold 그러지 놔둬야 죽어 후생 가면 땅군도 섬길라니 이렇게 꽃소리도 살짝살짝 나오게, 꽃소리가 꽃소리가 나오는 훈련도 좀 약간 한이 소리드라마에 꼭 나왔던 그렇지 불이 울려나 비가 울려나 억수창 맞을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몰려드네 이게 정선아리랑 경상도 강원도가 동군미녀가 한 메나리 줘요 남도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서름하니 그냥 서름하니 그러잖아 시름시름하니 서름하니 그냥 낼듯만듯 남도나도 내버리잖아 막 진하게 우는데 요거는 너무 서름이 찌들어서 크게 울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머금고 있는 거야 눈이 올라 나 피가 올라 나 억수창 맞을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몰려드네 아리랑 그렇지 아리랑 아리랑 자연적으로 아리랑 아리랑 고가 고가 고도 나를 넘겨 주소 아 아 awakening 크롭 그쪽분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네 생불이라고 우리에 그 옆에는 또 너무 신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